태풍 카눔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천변과 강뚝 같은 위험지역에 통행하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라고 경찰과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. 한 총리는 어제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태풍 대비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주문했습니다. 또 각 지자체의 마을 방송과 비상연락망을 통해 위험지역 통행 금지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. 위험지역 통행로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입구부터 통행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